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 뒤 그래도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.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10명 중 임종선 전 의원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나머지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MBN 취재 결과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고 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 핵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두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6개월 넘게 출석을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현재 수사팀은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소환에 부정적입니다. 소환에 불응 중인 한 현직 의원 측은 MBN과 통화에서 검찰 의도대로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의원들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회 일정이 출석 불응에 정당한 사연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검사 탄핵 등으로 야당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